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8월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밤에 너무 더워서 잠에 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때였다 그렇지만 눈을 감고 있자 나도 모르게 잠에 빠지고 말았다 잠을 자면서 나는 꿈을 꾸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풍경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철호 5분 정도 거리에 공동묘지가 있다 옛날부터 있었던 묘지다 그 묘지 근처에는 은행이나 슈퍼마켓이 있는 데다 지역 축제도 열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주 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곳이 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변은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인 숲속이었다 무덤 앞에 묘비에는 여기저기 이끼 같은 것들이 붙어 있다 꿈속의 나는 어째서인지 무덤에 이상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무비를 발로 차거나 무덤 위에 올라가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던 것이다 어째서 그런 짓을 하던 것인지는 나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에선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히히히 이런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게다가 점점 소리는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에서 크게 히히 라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자 그것이 있었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여기저기 뻗친 노파의 목이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 외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얼굴색은 회색으로 좋다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목이 사라졌다 바로 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노파가 웃기 시작했다 히히히 순간 나는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다 단지 이것뿐이라면 그저 조금 무서운 악몽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얼마 뒤에 찾아왔다 추석이 가까울 무렵 그 묘지 주변에서 마을 축제가 열렸다 나도 가족과 함께 밤중에 축제에 나갔다 축제는 즐거웠지만 그만큼 피곤해졌기에 나는 축제 회장에서 조금 벗어나 산책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꿈이 문득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무심코 묘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밤의 묘지는 조용하고 어두웠다 바람이 불어서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어 정말 기분이 나빴다 그리고 그때 히히 하고 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기분 나빠서 소리를 멈추게 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무서워진 나머지 축제 회장 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 히히히 머릿속이 아니라 귓가인 오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축제 회장까지 도망쳤다 설마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그것도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공동물지 근처에는 가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화장실 나에게는 영감도 없고 지금까지 귀신을 본 적도 없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적이 있다 그것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다 5교시 때 갑자기 같은 반 남자아이 중 한 명이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왜 그러냐며 달려왔지만 울고 있던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뒤 원인이 밝혀졌다 그 아이를 중심으로 악취가 감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무래도 용변을 본 것 같았다 빨리 화장실에 다녀오렴 선생님은 아이를 걱정한 것인지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아이들은 냄새나 더러워 하고 소란이었다 그 당시 아이들에게는 놀려먹기 딱 좋은 일이었으니 교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도저히 그런 비난들을 참지 못한 것인지 그 아이는 울면서 교실을 뛰쳐나갔다 당분간 교실은 시끄러웠지만 선생님이 화를 내자 금세 조용해졌다 수업을 재개하고 10분 정도가 지났지만 화장실로 간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놀려대니까 교실로 돌아올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 화장실에 가서 사과하고 오렴 선생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나를 포함한 남자 5명이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은 교실 바로 옆에 있었기에 안을 들여다보았다 두 개 있는 칸 중 하나의 문이 잠겨있기에 당연히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안해 이제 안 놀릴 테니까 어서 나와 데리러 간 친구들이 각자 말했다 몇 번이고 말해도 대답은 없었다 점점 귀찮아졌지만 그렇다고 교실에 데려오지 않을 수도 없어서 계속 말을 걸었다 싫어 그러자 간신히 대답이 들렸다 데리러 온 우리들은 귀찮네 라고 한숨을 쉬며 계속 설득했다 그리고 5분 정도 지났을까 화장실 안에서는 또 대답이 없었다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한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로 했다 한 명이 문틈으로 천천히 걸쇠를 올리고 그 사이 나머지 4명은 계속 설득을 했다 그리고 걸쇠를 치우고 문을 연 순간 우리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거기다 재래식 변기 양옆에 슬리퍼가 한짝씩 놓여 있었다 우리들은 당분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혹시 위쪽으로 다른 칸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도망친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 중 어느 곳에도 녀석은 없었다 우리는 우선 교실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 녀석이 화장실에서 조금 떨어진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너 어디서 오는 거야? 이 화장실에 있던 거 아니야? 체육관 화장실에 있었어 체육관은 교실과는 완전히 다른 건물이었고 교실은 3층에 있었다 하지만 그 녀석은 우리들 이상으로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내 목소리를 이 화장실에서 들었어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녀석 또한 말했다 나도 체육관 화장실에서 계속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체육관에는 아무도 없길래 무서워서 돌아왔어 당분간 우리들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후 화장실과 체육관에서 소리가 통하는지 여러 번 시험해봤지만 도저히 불가능했다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린 시절의 불가사의 한 체험이다 세 번째 이야기 웃고 있는 소녀 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여름 방학 때 부모님이 가게에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혼자 낮에 집을 보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에어컨을 틀면 안 된다고 혼났기 때문에 나는 창문과 거실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렇지만 TV를 보는 와중에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무거움의 근원은 내 바로 뒤쪽 복도였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며 무서워졌지만 당시에 나에게는 귀신보다 집을 비웠을 때 오늘 내 부모님이 더 무서웠다 어떻게든 참기 위해서 TV의 음량을 높이고 무리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 아하하 하고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TV도 켜놓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부모님이 있는 가게로 달려갔다 예상대로 집을 내버려 두고 가게에 온 나를 보고 어머니는 화를 내며 어서 돌아가라고 고함을 치셨다 하지만 나도 집에서 느낀 공포가 너무 컸기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때를 썼다 내가 너무나 때를 쓰자 아버지가 함께 오시기로 해서 나는 떨면서도 마지 못해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 집은 조용했고 켜져 있던 TV는 꺼져 있었다 나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했다 그러자 다른 방에서 남동생이 나와서 TV는 자기가 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기가 막혀 하면서 가게를 돌아가셨다 나는 남동생에게 아까 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남동생도 믿지 않고 나를 바보 취급할 뿐이었다 나도 남동생이 있다는 안도감에 조금 안정을 퇴쳤다 저녁이 되어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밤 9시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가게에 가서 우유 좀 사와하고 심부름을 시키셨다 나는 자전거로 5분 거리에 있는 가게에 가서 2리터짜리 우유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가게와 집 사이는 직선거리지만 가는 길은 밝아도 돌아오는 길은 어두웠다 나는 낮에 일이 생각나서 벌벌 떨면서 페달을 밟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페달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 말고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안심해서 뒤를 살짝 돌아보니 중학생 정도의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내 옆에 나란히 다가와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무서워 떨고 있던 나는 마음을 놓고 가볍게 웃어서 인사했다 그렇게 1분 정도 달리자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모르는 사람의 옆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일은 여간에서는 드물기 때문이었다 조금 기분이 나빠진 나는 속도를 올려서 여자아이를 따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따돌릴 수 없었다 여자아이는 변함없이 웃는 얼굴로 내 옆에서 달리고 있다 더욱 속도를 올린다 하지만 따돌릴 수가 없었다 그 뿐 아니라 여자아이는 페달을 밟는 속도마저 아까와 같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옆에 붙어 있는 것이었다 계속 따라오는 여자아이 쪽을 바라보자 내 목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페달을 밟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웃는 얼굴이던 여자아이는 아하하고 낮에 들었던 그 목소리로 웃고 자전거와 함께 사라졌다 그 순간 목이 움직이게 되었지만 그곳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에서 차로에 들어 들기 직전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전봇대에 부딪혔다 그 사고로 오른쪽 무릎에 뼈가 드러날 정도의 상처가 났다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내 상처보다는 고장난 자전거와 터진 우유병을 안타까워하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옷 말고 다른 곳에도 상처를 입었다 그 이후 그 여자아이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했다 네번째 이야기 빨간색 구두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의 이야기이다 당시 나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몇 있었다 나와 친구인 K, 그의 아이까지 여자아이 4명이었다 우리 4명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자리도 가까워서 서로 친하게 된 친구들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K랑 T는 다른 반이 되었지만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서 만나 놀곤 했다 어느덧 여름날, 우리들은 평소 천복도에 모여 오늘은 어떻게 놀지 떠들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K가 창문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높은 맨션 가보지 않을래? 아직 가본 적 없지? 그 맨션은 15층짜리 건물로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당시만 해도 맨션은 주민 이외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서 우리도 근처의 여러 맨션에 놀러가곤 했었다 하지만 그 높은 맨션은 조금 먼데다 아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런데 K의 말을 듣고 R이 말했다 거기는 안 돼 왠지 의미심장한 말에 K는 어째서? 라고 물었다 잘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부모님이 그랬어 그렇게 R은 말했다 나는 그게 무척 신경쓰였어 뭐야 그게 가보자 신경쓰이잖아 라고 말해서 친구들을 부추겼다 그러자 R은 나는 먼저 갈게 미안해 라고 말하고 먼저 가버렸다 K는 R이 먼저 돌아간 것을 걱정하고 있어서 결국 나와 K만 맨션에 가기로 했다 그 맨션까지는 학교에서 3km 정도였을까 조금 멀어서 도착할 무렵에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린 뒤 딸이 개어서 아스팔트와 빗물이 섞인 이상한 냄새가 주변에 자욱했다 언제나 맨션을 탐험할 때는 계단으로 맨 위층까지 걸어갔지만 그날은 너무 지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로 했다 그렇지만 K가 많이 지쳤는지 조금 쉬자고 말을 해서 탐험 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모비에 안다 쉬기로 했다 10분 정도 학교 이야기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두 개 있는 엘리베이터 중 하나가 1층에 내려왔다 문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열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어라? 하고 생각해서 안을 보았더니 새빨간 여자 구두가 엘리베이터 안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K를 불러서 그 빨간 구두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K가 오자 구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5. 금방 전까지는 있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둘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엘리베이터는 2, 3, 5, 1, 12, 14층에만 서서 그 외의 층에 가려면 가까운 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걸어가야만 했다 우리는 14층으로 가서 걸어 올라가기로 했다 엘리베이터가 5층을 지나갈 무렵 엘리베이터의 유리창 너머 아까 그 빨간 구두가 보였다 내가 오 아까 전에 그 구두야 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5층을 완전히 지났을 때였다 K는 응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다 나는 조금 전 1층에서 봤던 빨간 구두가 5층에 있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K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지 별 반응이 없었다 나는 왠지 걱정이 되어서 8층에 버튼을 눌렀다 5층까지 내려가서 확인하라고 했던 것이다 나는 K에게 먼저 위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고 8층에서 내렸다 8층에 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7층 6층으로 계속 내려갔다 그리고 5층 아무리 찾아도 그 빨간 구두는 없었다 도대체 도대체 아까 그건 뭐였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5층에서 엘리베이터의 오른 버튼을 눌렀다 반대쪽 엘리베이터는 14층에 도착했음을 표시하고 있었다 나는 K가 이미 도착한 것이라 생각해서 마음이 급해졌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나는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그 새빨간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이다 구두 전체가 기묘할 정도로 붉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사람은 역시 타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몹시 무서워졌다 하지만 위에서는 K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걸어서 15층까지 가기로 했다 나는 초조해져 있었다 어떻게든 빨리 K를 만나고 싶다는 이상한 구독감이 나를 덮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15층에 도착했다 하지만 15층 어디에도 K는 없었다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온 나머지 화가 나서 먼저 가버린 걸까 나는 K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다 K 어디 있어 맨션 안에 내 목소리가 메아리 친다 근처에 있다면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생각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걸까 아니면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무시하는 걸까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기분 나쁜 것을 계속 본 것에 의한 공포감과 K를 만나지 못하고 혼자 방황하는 고독감이 가득했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K를 만나 이 맨션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바깥에서 K를 기다리기로 했다 14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를 탄다 다행히 이번에는 빨간 구두가 없어서 살짝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나는 1층에 버튼을 누르고 빨리 도착하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다 눈을 감아서라도 엘리베이터 유리창 너머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렸지만 나는 무서워서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러자 남자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생 갔습니다 어라? 눈을 뜨자 경찰관 두 명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왜 그러니? 어째서 이런 곳에 있는 거요? 한 명은 무전기에 말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이 내게 말을 걸었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안도감에 사로잡혀 그 경찰관에게 안겨 통곡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사정을 모두 설명했다 나 말고 K도 같이 왔어요 라고 말하자 경찰관들의 얼굴이 단벌에 새파래졌다 그 다음에 들었던 일은 충격적이었다 K가 15층에서 뛰어내려 즉사했다는 것이었다 경찰관들은 그것 때문에 출동했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CCTV에는 나와 K의 모습 많이 찍혀있었다 나는 경찰에게 여러 번 신문을 받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사고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확실히 보았었다 무서울 정도로 가지런히 놓여있던 빨간 구두를 3번씩이나 K는 정말 단순한 사고로 죽었던 것일까 다섯 번째 이야기 빨간 하이힐 그 사건은 금요일에 일어났다 나는 예약해둔 펜션으로 가기 위해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여자친구인 요코가 앉아있다 귀가 그쳐서 다행이다 역시 우리가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늘도 도와주나 봐 나는 장난스럽게 요코에게 말을 건넨다 요코는 응인지 흠인지 잘 구별이 가지 않게 대답한다 원래 계획은 더 일찍 출발할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내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한밤중에 가게 된 것이다 아무래도 요코에게는 그것이 불만인 것 같았다 출발하고 나서 계속 창반만 보고 있고 내가 말을 걸어도 기운 빠지는 대답만 한다 나는 요코의 뒤를 마투주기 위해 피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산길을 달려 고개로 향한다 펜션은 그 고개를 넘어 바로 있다 나의 노력으로 요코는 기분이 조금 좋아진 듯 평소처럼 신나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살짝 안심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 했던가 조금 전부터 슬슬 배가 아파온다 사실 조금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화장실 좀 찾으러 가도 될까? 라고 하면 겨우 맞춰준 요코의 기분을 해칠 것 같아 나는 필사적으로 참았다 이따금씩 공중 화장실이나 편의점을 지나친다 그때마다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흐르는 것 같다 요코와 대화하고 있긴 하지만 점점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져간다 하지만 요코를 위해서라고 꾹꾹 눌러 참아 마치 치킨 레이스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고개의 정상에 도착할 무렵 나의 인내심도 한계에 부딪혔다 그렇지만 여기는 완전히 고개의 한가운데다 편의점은 커녕 민가조차 보이지 않는다 최악의 사태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식은 땀이 줄줄 흐른다 그때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 저편에서 마치 떠오르듯 작은 주차장과 공중 화장실이 보였다 나는 지체 없이 그쪽으로 핸들을 돌렸다 왜 그래 화장실 가려고 요코의 말에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응 버티기 힘들어서 바로 화장실이 있어서 다행이네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놓고 차를 멈췄다 그곳에는 자동차 4대 정도가 설 수 있는 공간과 공중 화장실이 있었다 가로등은 하나만 켜져 있어 주변은 어슴푸레했고 다른 차는 한 대도 없었다 나는 요코를 차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렸다 화장실은 좌우에 입구가 있고 왼쪽에 남자 마크가 붙어 있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낡고 더럽다 평소라면 기분 나빠서 결코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지금의 나에게 선택할 여유 같은 건 없다 종종 걸음으로 왼쪽 입구로 들어갔다 입구에 들어서고 깨달았지만 화장실 안은 절전을 위해서인지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가까스로 천장 가까이 창에서 달빛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안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나는 라이터에 불을 붙이고 화장실 안을 들여다본다 오른쪽 벽에 스위치를 찾아내서 누른다 지지식거리는 작은 소리와 함께 형광등의 창백한 빛이 화장실을 채웠다 형광등이 낡은 것인지 불규칙하게 깜빡이고는 있지만 이를 보기에는 충분하다 화장실은 오른쪽 벽 옆에 소변기가 4개 있고 그 왼쪽으로 칸들이 서 있었다 모두 3칸이 있었지만 맨 마지막 것은 용감인지 작은 자물쇠로 잠겨있다 첫 번째 칸부터 열었지만 너무 더러웠다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두 번째 칸의 문을 열었다 여기는 그나마 좀 깨끗한 편이다 나는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를 보았다 가벼운 쾌감을 느끼며 칸막이 안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오른쪽 아래의 틈새로는 작은 나방이 죽어 있다 왼쪽 틈새에는 걸레 같은 게 보인다 다행히 더러운 화장실이라도 화장지는 제대로 있어서 나는 안심하고 있었다 이를 다 보고 바지를 올리려고 하는데 문득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따로 소리가 난 것은 아니었다 그저 기색이 느껴졌던 것이다 접어 접어 하고 천천히 걷는 발소리가 작게 울려 퍼진다 나 말고도 아슬아슬하게 화장실에 온 사람이 있는 걸까 하지만 어쩐지 발소리의 위화감이 느껴진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멤버린가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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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는 칸막이 앞에서 멈춘다 그 고요함에 긴장해서 나는 무심코 침을 삼켰다 그 소리가 온 화장실에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끼익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오른편에서 들렸다 나는 조금 마음이 놓여서 바지를 올리고 벨트를 맸다 그리고 나가기 위해 문에 손을 대는 순간 문득 깨달았다 오른쪽에서 문을 닫는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의문 때문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래쪽을 내려다 보았다 틈새로 이쪽을 향한 맨발의 다리 두 개가 보인다 더러운 맨발의 다리가 이쪽을 향하고 있다 그것을 보좌온 몸에 한기가 서렸다 무심코 뒷걸어치다 등이 벽에 부딪힌다 그리고 넋을 잃은 것처럼 넘어졌다 그 순간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 안에 불이 꺼졌다 내 입에서 작게 비명이 나왔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공포로 패닉이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공포감이 밀려든다 암흑 속에서 또 저벅저벅하고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극한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였다 저벅저벅저벅저벅저벅저벅저벅저벅 정체를 모르는 것으로부터의 공포 무엇일까 하지만 여기에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것만은 막고 싶었다 그렇지만 잡고 있는 손이 떨려서 힘이 들어가지를 않았다 공포와 무력감 때문에 나는 울 것만 같았다 갑자기 발소리가 사라진다 정정만이 남을 뿐이다 발소리가 사라지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문을 잡은 채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심장은 마치 튀어나올 듯 미친 듯이 뛰고 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조금 침착을 되찾은 나는 문을 잡은 손을 떼어놓았다 하지만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나가기 위해 겨우 일어섰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기틀거린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는다 하지만 문을 열 수가 없다 저쪽 편의 정치를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떨고 있었다 그것은 어디로 간 것일까 아직 화장실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내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 밖으로 간 걸까 나는 두고 온 요코가 생각났다 요코는 괜찮을까 나는 과감히 문을 열었다 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약간 안심했다 그리고 요코에게 서둘러 돌아가기 위해 입구를 나섰을 때 나는 가위에 눌린 것 마냥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입구 너머 사람의 그림자가 있다 팔을 충 늘어뜨린 여자가 있다 요코였다 나에게 등을 돌린 채 서 있다 맨발이다 나는 그것을 보고 혼란에 빠졌다 이름을 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이 요코는 밖을 향해 그대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나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나는 이해하기 못하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곧바로 요코가 무엇인가에 홀린 것이라고 생각해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다 요코가 향한 곳은 화장실 뒤 쪽의 숲이었다 숲을 자세히 보자 요코의 뒷모습이 10미터 정도 앞에 보인다 나는 요코를 쫓아 숲으로 들어갔다 요코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리기 시작한 순간 요코도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요코의 뒤를 쫓았다 숲속은 비가 내린 탓인지 질뻑거렸다 그리고 여기저기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어 달리기도 힘들었다 달빛마저 비치지 않는 숲속에서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 필사적으로 달린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요코와의 거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마치 두 사람이 완전히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달리면서 계속 요코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요코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달릴 뿐이었다 이대로라면 요코는 무엇인가가 데리고 사라져버린다 그 생각이 공포 이상으로 강해져서 몸은 더 이상 떨리고 있지 않았다 몇 번이고 넘어지면서 온 몸은 상처투성이다 그렇지만 나는 요코를 반드시 대척기 위해 요코만을 바라보며 달렸다 요코를 반드시 지킨다 어디까지고 따라가서 종체 모를 그것으로부터 요코를 대척는다 마음 속에서 강한 의지가 넘쳐나는 것이 느껴졌다 얼마나 달린 것일까 요코가 나무에 좁은 틈새를 달려나가더니 갑자기 모습이 사라졌다 나는 당황했다 갑자기 벌어진 사건에 무심코 멈춰서 주위를 둘러본다 요코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어쨌거나 나는 요코가 사라진 좁은 나무 틈 사이로 다가간다 겨우 통과할 정도의 크기다 그 사이로 지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허리 근처에서 굉장한 충격이 느껴졌다 다리가 지면에서 붕 떠서 날아간다 땅에 부딪힌 둔한 아픔 넘어 나는 넘어진 내 몸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코였다 어째서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요코는 내 허리에 매달려서 울면서 말했다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멍하니 올려다 보았다 내가 가르던 곳에 매달린 로프 구리가 흔들리고 있다 나는 매달려 흐느껴 우는 요코의 머리를 살그머니 어루만졌다 나를 올려본 요코의 얼굴은 지륙투성이었다 평소와 마찬가지인 내 모습을 보고 안심했는지 요코가 살짝 웃었다 평소의 요코였다 그럼 도대체 나는 무엇을 쫓고 있던 것인가 차로 돌아오면서 나는 요코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내가 화장실에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길래 걱정이 돼서 보러 갔더니 내가 숲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황해서 뒤췄다는 것이었다 귀에서 계속 나를 불렀지만 나는 계속 달리기만 했었다고 한다 겨우 따라잡을 만큼 왔더니 내 얼굴 앞에 교수형에 쓰는 로프가 보였다는 것이다 그것을 본 순간 넋을 잃고 그대로 몸을 던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듣고 있었다 요코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미안 이젠 괜찮아 나는 요코의 머리를 쓱쓱 어루만졌다 요코 같은 것을 보고 숲에 들어간 것을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마 처음부터 홀려있던 것은 나였을 것이다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나는 펜션에 곧 도착할 것이라고 연락을 했다 자동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는다 마음이 놓여서 그런지 피로가 밀려든다 펜션에 도착하면 목욕하고 죽은 듯이 자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며 요코가 조수석에 앉은 것을 확인하고 시동을 건다 시야의 끝머리에 요코의 입가가 보인다 그 입술이 한쪽으로 올라간다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에 묻혀 요코가 작게 중얼거린다 조금만 더 갔으면 됐을 텐데 등골이 우삭해진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린다 온몸에 식은 땀이 흐른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요코 쪽을 본다 괜찮아 요코가 나의 얼굴을 보고 말했다 거기에는 비뚤어진 미소는 없고 환하게 웃는 얼굴에 요코가 있을 뿐이다 그런 일을 겪은 탓에 한창이라도 들은 것일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엑셀을 밟았다 도로를 달리면서 나는 어떤 무서운 것 한 가지를 생각해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졌다 나를 도우러 왔을 때 요코는 구두를 신고 있었나 도저히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다 요코를 보니 진흙과 눈물 자국을 열심히 닦고 있다 시선이 마주치자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나는 똑같이 웃어주며 살며시 요코의 발밑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부흥 하이힐이 빛나고 있었다